사흘 전 영국 런던 브릿지 테러 희생자 2명이 모두 케임브릿지 대학 출신으로 이 대학이 주최한 재소자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해 온 걸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태우 기자입니다. 영국 런던 브릿지에서 시민들이 테러범을 제압하는 영상입니다. 한 남성은 소화기를 뿌리고 다른 남성은 외뿔골에 송곳니를 휘두르며 테러범에 접근합니다. 이후 경찰이 바로 합류하면서 추가 희생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테러로 숨진 2명은 모두 케임브릿지 대학 출신입니다. 한 명은 범죄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으로 당시 범죄학과가 주최한 재소자 재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테러범 우수만 칸은 해당 프로그램을 듣던 중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다른 사망자는 20대 여성이며 자원봉사자 자격으로 재소자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우수만 칸이 과거 테러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가 가석방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가석방 제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존슨 총리는 다음 주 총선에서 보수당이 승리하면 테러범을 포함한 중범죄자들이 형량을 모두 채우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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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